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마블이 지난 16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전작들의 세계관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서사적인 연계성보다는 세븐나이츠 영웅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인공으로서 점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을 찾게 되는 그런 세계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대표 게임 지식재산권 세븐나이츠를 계승한 신작입니다. 최근 성장 둔화에 빠진 넷마블의 새로운 성장동력 게임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대표 IP인 세븐나이츠를 하이퀄리티 캐주얼 그래픽으로 계승 발전시킨 협력 중심 MMORPG입니다. 넷마블과 넷마블 엑서스는 그동안 세븐나이츠와 세븐나이츠2를 시장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방대한 스토리, 매력적인 영웅들, 실시간 전략전투 등을 통해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작 세븐나이츠 IP를 계승한 만큼 그 이상의 게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다음 달 28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국내 정식 출시하는데요.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 플레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구글 플레이 사전 등록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애플 앱스토어 사전 등록을 시작합니다. 구글 플레이 사전 등록 혜택과 동일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삼성 네이첼 영웅 오만 골드, 삼성 경험치 카드 5장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